지금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다시 새 거로 줬어요. 여기가 골드코스트 대학병원입니다. 코비드 백신 센터. 줄이 생각보다 길진 않아요? 코비드 백신 에이션. 침침내는 하나? 언니가 잘 때 몰래 제가 시간을 바꿨습니다. 같이 오기로 했어요. 코비드가 적셔. 두 번째 세션을 세 곳에, 그리고 메디카와 작업 사이.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넛. 예스 하나 있어. 예스? 어디? 뭐지? 그런 식으로 살꺼야? 뭐? 저기! 어, 연골된 50년? 오, 큰일 날 뻔했다. 예수, 예수가 있네요. 오케이, 쿨.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하이! 하이! 안 아파?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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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 Come in. 안녕하세요. 하이. 주님 이때 새해? 9425. quan 다 sociale 그리고 tipping notice Hast foster death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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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빠륨. 오케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요. 1, 2,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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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going in there. 그려져있어요. 몰라? 그런거 같아. 사탕도 주고 물도 줘요. 아기처럼. 이제 웨이팅룸에서 기다렸고요. 이제 2차 예약을 하러 가야합니다. 지금 주사 맞고 사탕도 받고 물도 받았어요. 물요? 헬스로 써줬어요. 헬스로 써줬어요. 물도 받고 사탕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베리뷰입니다. 제가 주사를 맞고 온지 한 6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녁이고요. 아무래도 호주는 얼마 전까지 혈전 부작용으로 인해서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되게 두드러졌었는데 혈전 부작용 문제 때문에 60대 이상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추고 그 이하는 화이자 백신을 맞춘다. 이렇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화이자 백신이 너무 물량이 부족해서 얼마 전부터는 전 연령대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출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도 저는 지난달에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 확보된 물량으로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서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었고요. 2차 역시 3주 뒤에 맞는 걸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는 그냥 저녁이고 맞은 지 한 6시간밖에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픈 사지가 좀 무겁고 맞은 부분 어깨하고 팔이 다 아프고 뭐 그 정도 피곤함인데 아까는 이제 막 온몸이 좀 피곤하고 나른하고 다리도 좀 아프더라고요. 근육통도 아니고 막 찌릿찌릿하게 좀 아픈데 저는 원래 독감 백신을 맞아도 한 2, 3일 아프게 그렇게 예민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도 굉장히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거 좀 부작용이 심하다던데 알아 누우면 어떡하나 막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지금 1차까지 맞은 바로는 그 정도까지 아프진 않고요. 그냥 좀 어느 정도 몸살기만 있는 정도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차를 맞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2차를 맞고 훨씬 더 아프다고 했어요. 뭐 2차를 맞은 후에는 2, 3회 정도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아플 수도 있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3주 뒤에 2차를 맞아보면은 그때 이제 후기를 또 남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접종률도 낮을 뿐더러 지금 뭐 델타 변이다 뭐 그렇게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많이 또 조심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2차 접종을 맞춘 후에 혹시 뭐 특이한 상황 있으면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